시어름 시어름께서 회를 너무나도 즐기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가족 모임에 항상 제가 회를 사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수족관에 있는 고기를 제 손으로 지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요? 우선 제일 쉬운 것은 남편 시키세요. 죄를 지어도 저 아버지 꺼니까 너희 아버지 문제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남편 시키고 이게 왕절책은 아니지만 우선 땜방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여보 여보 이렇게 술 한잔 사주면서 그런데 내가 말이야 아버지가 회를 좋아하시는데 나는 그 물고기 눈 딱 보고 도저히 지적을 못 하겠다. 그러면 밤잠이 안 온다. 약간 풍을 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꿈에 물고기가 자꾸 보인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보 그것만 하나만 해두고 딴 건 해줄게. 뭐 필요하노? 해줄테니까 그것만 당신이 한 번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애교가 좀 없나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장만해 놓은 것 지적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냥 장만해 놓은 것, 장만해 놓은 것을 사다 드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정말 싫으면, 싫은 것을 버리는 것은 수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버님한테 얘기를 한 번 하는 것은 괜찮아요. 사다 드리면서, 드리면서 내 고민을 한 번 털어놓는 거예요. 회를 좋아하셔서 제가 회를 사 드리는 것은 좋은데 제가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면 꿈에 자꾸 보이고 잠도 안 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님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정도의 애견은 좀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얘기를 하면 어지간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식사 습관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살생하지 않냐 이렇게 너무 따지지 말고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남의 음식, 식성 갖고 내가 너무 따질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게 나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뭐랄까? 식성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꼭 살아있는 것을 잡지 말고 죽어있는 거라도 또는 미리 장만해 놓은 것을 같이 사다 드리든지 이렇게 연구를 조금 해봐요. 근데 그게 상대편이 잘 이렇게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말을 오해 안 하고 받아들이려면 내가 마음에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술 한잔 따라 드리면서 회를 숟가락에다가 입에 넣어드리면서 그렇게 살짝 얘기하면 이게 잘 넘어가는데 막 입이 쭈욱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질이 팍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돈이 아까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야. 저게 괜히 싫으니까 종교 핑계되고 저리 지만 다니나? 나는 안 다니나? 이제 이렇게 기분이 나빠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요령껏 한번 잘 해보세요. 요령껏이란 말이 지혜롭게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